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한 선생님이 첫 번째 퀘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꼭 알아야 될 고등영어의 모든 것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랑 내용 자체가 다른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언어니까 그치만 뭔가 우리 고등영어는 조금 달라 보이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지를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시험이라고 부르면 두 가지 종류를 보게 될 거야. 첫 번째로는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내신 영어를 보게 될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이때 모의고사는 뭐냐. 우리 친구들이 그 언니 오빠가 있으면 들어봤겠지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째거든. 첫째다 보니까 주변에서 들을 곳이 없었어. 누가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드리는 것처럼 이런 퀘스트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3 때 나태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중3 때 막 뒤에서 이렇게 공기놀이하고 뭐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결코 언니 오빠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봤을 거야. 우리 절대평가다? 이런 얘기. 영어가 절대평가인가요? 라고 하는 얘기는요. 수능에서 말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수능에서 절대평가고요. 모의고사는 수능 형식으로 나오는 고1 때는 고1 수준의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 고2 때는 고2 수준의 수능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고요. 얘가 절대평가야. 즉 1등급을 맞으려면 90점 이상이 돼야 되고 2등급은 당연히 80점, 70점, 60점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면 돼. 여기서 이제 90점 맞기가 중학생들 우리 중학교 때 공부해봐서 알지만 90점이 뭐 엄청 어려운 점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조금 소홀해하는 과목이 영어가 돼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고1, 고2 때는 영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고3 언니 오빠들은 영어 말고 다른 과목을 막 집중해서 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치만 우리 고1, 고2 때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뭐 때문이냐면 내신 영어 때문에. 내신 영어는 절대평가가 아니야. 얘는 상대평가란 말이야. 상대평가가 뭐야? 내가 아무리 98점을 맞았는데 98점을 맞아도 그 점수를 맞은 친구가 우리 전교에서 4%가 넘어버리면 1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통 선생님이 그냥 통계를 내봤을 때 95점 정도는 맞아줘야 1등급이 나오더라. 아주 어렵게 나오는 학교 아니고서는. 됐어? 그래서 되게 어려운 학교가 90점 때 초반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 뭐 이런 경우가 보통 여고거나 외고거나 이렇거든. 근데 여고나 외고는 또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 그 학교 그렇대. 라고 알고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한번 해보면 하겠는데? 이런 애들이 가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를 갈 예정이다. 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굉장히 열심히 보내셔야 돼요. 특히 영어에 집중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내신 영어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나오는 게 내신 영어인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던 방식대로 당연히 교과서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서를 출제를 합니다. 교과서가 출제가 되는데 학교마다 살짝 특성은 다르겠지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는 교과서 플러스 여기에 조금 프린트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 이제 그래서 교과서만 열심히 파는 친구들이 생겨. 고1 때도. 고1 때는 교과서만큼이나 얘네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1대 1대 1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과서 말고 또 뭐가 나와? 부교제가 나와. 이건 뭐야? 시중에 돌아다니는 파는 그런 교제야. 그런 교제. 서점 가면서 하는 그런 교제를 학교 선생님이 지정해 주시고 그걸 우리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요. 그럼 걔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본문처럼 또 출제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선생님이 방금 앞장에서 설명드린 모의고사 있죠. 교육청이 출제한다는 그 모의고사. 1년에 총 4번을 보거든요. 그 4번을 보면 그중에 한 2번 혹은 4번 다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3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막 그냥 구겨서 버리고 막 이래. 뭐 막 자고 막 이러고 시험 시간에. 근데 이 3월 모의고사 시험지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휘도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구문도 공부하셔야 되고 내용도 좀 아셔야 돼요. 왜? 이게 어차피 또 이렇게 본문들처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3배로 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범위가. 되게 힘들겠지. 그래서 내신 대비가 그렇게 결코 쉽거나 만만한 과목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지금 공기놀이 할 때가 아니라 공기놀이 안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뭐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공부를 다시 마음 잡고 하셔야 될 시기다. 음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출제되는 유형들을 정리를 해봤거든. 여기에 색깔 다른 얘네들은 뭐냐면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애들이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얘네들은 나오고요. 내신에도. 요런 유형들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내신에서 나오는 애들이야. 자 그럼 조금 살펴보면 주제, 요지, 제목.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글을 읽고 주제를 찾으세요. 제목 찾으세요. 이런 건 당연히 나오겠지. 자 빈칸 채우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순서. 문장 위치 찾아라.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봤죠. 어휘, 문맥상 알맞지 않은 것, 어법 한 문제 나와요. 어디에서? 모의고사에서는 딱 한 문제가 나와. 근데 내신에서는? 아니야. 내신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들 7문제, 8문제씩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에서는 어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는 뭐에 치중해서 공부 한 번 해야 돼? 얘를 꼭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돼. 어법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양문 만드세요 라는 게 나오는데 요양문 만드는 문제를 좋아하는 학교들이 또 유독 있어.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얘를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힘들어. 혼자 연습하기는. 그래서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되면 내신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거나 혹은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면서 요양문을 같이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럼 우리 내신에만 나오는 유형은 뭐가 있냐. 이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요런 게 나오는 학교가 있고요. 연결사를 빈칸을 이렇게 주고 이 빈칸 A에 들어갈 연결사를 찾으세요. However, but, for example,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찾는 문제. 마지막으로 서술령. 당연히. 당연히 내신의 주인공은 누구야? 이 서술령이지. 서술령은 얘 공부하면서 같이 이어지는 경향이 커서 어법 공부하시면서 확실하게 내가 이 문장 쓸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셨죠? 서술령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 언니, 오빠들이 객관식 이렇게 다 맞춰놓고 여기서 막 20점씩 깎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80점이야. 그럼 1등급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 공부할 거 진짜 많구나 라고 느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알아. 근데 이제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좀 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 듣는다는 거 알아. 그치만 우리가 갈 길이 이렇게 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한 번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큰 그림을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이거잖아. 그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생님이 체크리스트를 조금 만들어봤어요. 물론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이야. 이것 이상을 하고 싶어요는 고민할 게 없지. 하면 돼. 이것보다 적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뭐냐? 필수어휘 암기.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물어본다 이런 거. 무슨 단어장 살까요? 막 이래. 학생마다 다르겠지?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장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어장이 있다. 그 단어장 외우세요. 엄청나게 다르지 않아요? 단어장은. 다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시중 단어장을 외우시면 되고요. 혹시나 선생님 저는요. 시중에 단어장 너무 많고 저는 그렇게 할 정도로 실력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이제 곧 수업들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렇게 영어 수업들을 다 들을 텐데 준비를 할 텐데 혹은 스스로 공부를 할 텐데 그때 나오는 독해를 하면서 혹은 문법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라도 정리를 해서 외워야지.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공부를 해. 모르는 단어가 있어? 표시해. 그리고 정리까지 해? 그리고 안 봐. 무슨 의미죠? 그쵸? 도대체 그냥 내가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는 데에 의미를 두면 안 돼? 그거를 외우시는 게 필요하죠. 우리 공부라는 건 뭐야 결국? 내가 모르는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정확한 해석능력 기르기. 이거 가장 중요해요. 왜? 고1, 고2 영어에서는 고1, 고2 영어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해석능력이야. 고3 때 이후에는 조금 달라져. 근데 고1, 고2 때는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대충 이렇게 해서 의미를 유추하는 거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네 해석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석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하죠? 이렇게 하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말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1년에 4번 보죠. 그럼 이거를 보통 시중에 3개년 기출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총 몇 개 나와? 12개 정도는 나와 모의고사가. 한 모의고사의 독해문제 28개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네. 그지? 그래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주시면서 정확하게 내가 해석 안 되는 문장 있는지 형광펜 쳐두시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혹은 선생님의 Q&A 게시판 이용하셔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아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법을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문법.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는 꼭 돌아야 돼. 이때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이제 누군가의 강의를 들을 거다. 이러면 이제 그 선생님의 커리큘럼대로 가면 되지만 어 선생님 저는 그러고 싶진 않고 독학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독학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항상 공부해. 명사, 주어, 너무 잘 알아. 일형식, 너무 잘 알아. 근데 뒤로 가면 막 8단원 이런데 관계대명사 이런 거 몰라. 그지? 대부분 우리가 또 우리 완벽주의자들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돼. 그지? 그러다 보면 한 6주 정도 지나고 지치고 이러면 공부를 안 한단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플랜을 정확히 짜시고 그걸 따라가시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어디부터 공부를 한다? 우리 목차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15개 뭐 이런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 자기가 제일 모르겠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해. 그런 것도 방법이니까.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내가 얘, 얘를 모르겠어. 그럼 얘 먼저 공부를 다 끝내시고 처음부터 쭉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내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줬잖아. 그거를 이렇게 이제 시간대별로 내가 이 달에 11월이 11월에 막 이제 내신 끝나고 놀 생각하지 말고 이때 이제 뭐 할까? 이때 단어를 한 번은 다 외우고 갖고 있는 단어장을 뭐 여기에서 우리가 1개년 총 4회 4회 모의고사를 한 번 다 풀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좀 짜세요. 그러면 딱 기가 막히게 3개년이 끊어지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뭐 해? 이때는 다른 과목에서도 엄청나게 푸쉬를 많이 할 거야. 막 수학해야 돼 얘들아 정신 차려 영어 할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할 거야. 그치? 이때는 내가 11월, 12월, 1월 동안 공부한 걸 한 번은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문법을 3개월에 걸쳐서 끝냈어. 정리 한 번 해야 되지. 단어도 한 번 외웠고요. 뭐 한 번 더 외웠어요.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2월로 목표를 잡으시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조금만 더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딱 들어갔을 때 어? 3월 모의고사 되게 초반에 보거든? 막 거의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얼굴도 간신히 익혔을 때 이때쯤 봐. 근데 내가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왜냐면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첫 시험인데 첫 시험이 뭐 그대로 수능 점수로 이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야. 그치만 아 고등학교 공부 할 만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그때 못 보잖아. 그럼 조금 위축돼. 아 내가 좀 다른 애들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직 아가들이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어른은 아니니까. 어른들도 힘든데 아가들은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멘탈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어 나 잘하네. 자신감 가지고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3월을 목표로 3월을 목표로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이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해봐. 이때 이제 막 이 말에 쉴 거 아니에요. 막 연말이네. 이렇게 크리스마스네. 이러면서 그치? 그리고 1월 초에 또 엄마가 정동진 해보러 가재. 그럼 또 가야 되잖아. 그리고 이게 또 못 보고.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래. 이렇게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고 이러니까 설날도 있고요. 많지 않으니까 조금은 조급한 마음을 조급한 마음을 내가 아무리 먹으라 해도 조급해지지 않으니까 말하는 거야.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다음 퀘스트에서 또 다른 고등영어에 대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